안녕하십니까 터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신뢰를 높이는 방법 신뢰를 만들고 지키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통찰력, 믿어, 그리고 호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직하라, 탐욕하지 말라 플리데리 2세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을 순시했다. 그 전에는 프로이센의 왕이 감옥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수들은 차례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 한 사람만이 아무 말 없이 절을 했다. 왕이 주의를 끌어서 너는 왜 감옥에 왔느냐 약탈 강도 죄입니다. 배하 그러면 너는 죄를 인정하느냐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벌을 받아맡다 합니다. 프리데리 왕은 심각하게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고는 말했다. 보초, 이 사람을 당장 석방하게 나는 죄 없이 감옥에 온 백성들이 이 범죄자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네. 윤리는 영혼의 박목지 윤리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에토스에서 왔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박목지라는 뜻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정착해서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그 후 관숙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칭할 때 우리는 아직도 목가적인 박목지의 풍경을 떠올립니다. 평정으로서 맞는지 틀린지 따지지 않고 그냥 듣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다면 증거와 농구를 많이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재능은 아주 우연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신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의심을 품습니다. 대학 강사는 아주 쉽게 학생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 강의에 조빙되었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혀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 경영진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사라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사정은 이미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실, 진술, 몸짓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주는 대로 통찰, 믿어, 호의를 통해서 신뢰를 높이고 듣는 사람의 믿음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통찰력 노하우 격차 어느 아버지가 13살 난 아들과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저녁 아들을 서재로 불러 문을 닫고 아주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예야, 솔직하게 성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그런데 알고 싶은 게 뭐죠? 보통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보다는 낫습니다. 듣는 사람은 당신을 일단 믿어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 앞에 서서 얘기를 할 정도라면 중요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생각한 근거는 아주 연약해서 당신의 첫 마디에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근거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청중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전문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이 테마에 대한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청중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과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만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청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비상적으로 지나갑니다. 이 과학자가 청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문 지식의 면에서 보면 탁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중의 감동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얘기를 듣는 사람의 눈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추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테마에 대한 통찰 왜 하필이면 당신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썼습니까? 말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용하십시오. 이 테마에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거쳐온 교육과정과 지금 받고 있는 교육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이 테마를 다룬 경험을 알려줍니다. 어떤 계기로 이 테마에 관련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지요. 언제 어디서 강연을 성공적으로 했는가입니다. 누가 당신을 전문가로 추천했는가? 혹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 일했는가를 언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 경험에 대해서 몇 마디 끼워넣습니다. 책, 논문, 보고서, 칼럼을 쓴 것이 있으면 언급합니다. 말할 때는 모임의 테마에 맞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합니다. 대규모 가족잔치에서 말을 한다면 이름뿐 아니라 친적관계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모임에서는 전문용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시작할 때 전문용어를 많이 쓰십시오. 그러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전문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하십시오. 나에 대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권위자로 인정받는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십시오. 이 사람들의 삶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듣는 사람은 이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당신이라는 인물과 연결시킵니다. 분야마다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을 터이고 알베르트 아이신타인, 지그문트 브로이트, 마트마 간디, 존 F. 케네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름은 거의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성과의 이름을 항상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보여줄 능력이 많다 해도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30분 동안 말을 하는데 그 중 5분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사용한다면 듣는 사람을 따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허풍쟁이로 여기고 내용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토록 오랫동안 얘기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뭔가 구린대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혹시 거짓이 아닌지 확인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듣는 사람은 당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제를 약간 다뤄본 적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잠시 지도자인 척을 하십시오. 청중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관심사에 대한 동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 차리기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 베르사유에서는 당과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누드비 16세의 부인인 마리 앙뜨 와네뜨가 민중이 왜 그렇게 독려하는지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침묵이 열렀습니다. 마침내 하인 중 한 명이 감히 나서서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왕비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빵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빵도 없고 자식들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왕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듣는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전문가인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신이 듣는 사람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듣는 사람에게 현재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보여줘야 합니다. 적어도 이 시점이 되면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당과 같은 점을 알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주제와 얼마나 밀접히 살고 있는가 듣는 사람이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듣는 사람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듣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듣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마음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소규모 회사의 경영진 앞에서 자기 회사에서 만든 복사기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작용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200장에서 300장 정도 복사를 할 것입니다. 복사기, 만드는 회사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회사를 비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좋은 복사기도 많고 특별한 기능이 많은 복사기도 있습니다만 뭔가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기계가 믿을 만하게 작동하고 빠르고 돈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기계를 만들어 파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해 주는 그에게 친숙감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를 자기 회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 역시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두번째 미덕 한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젊은 사학가가 처음으로 생긴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으로 새 가구를 쓰다듬고 새로운 짓기들의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들어오세요 라고 외치면서 재빨리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통화였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말에 방문객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당신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전화를 개통시켜 주려고 왔습니다. 이 젊은 친구에게는 아주 난찬 출발입니다. 그는 그 전화기사를 고객으로 맡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보통 이보다는 더 곤란한 시작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믿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더라도 이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신뢰는 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기반입니다. 신뢰는 도미니노와 비슷해서 신뢰의 조각을 다 세우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조각 중 하나가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조각이 몇 초 만에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농거를 하나하나씩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인가? 일단 맨번저 피해야 할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술을 찾아내는데 전문적인 솜씨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술을 참지 못하고 곧장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만상 모순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득하거나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기는 기대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신뢰를 깨우는 기술이다. 라고 아리스토탈레스는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개명을 지키지 않는 목사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배운 것을 실행해 옮기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에 먼저 스스로 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신껏 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나설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모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최고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함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회사 매니저에게 올라온 보고로는 직원들 사이에 동료가 심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퇴직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와 직원을 위해서도 조직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관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극박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명회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료를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소문이 무성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매니저는 이런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노조 대표자들과의 단판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미리 몇 가지 암시를 했어야 했고 그가 진심으로 직원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직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문만 무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소식통을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생활에 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목표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최신 정보를 폭넓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가 언제 제공될지 전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사실들로 겉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가소평가한다. 비상적인 사실들만 겉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가소평가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사람의 외면을 보고 그 내면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멋지게 꾸미고 깔끔하게 차려 입어라 듣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더 많이 믿어줄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 회교율법학자인 나스 루티는 친구와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실망해서 문에 붙여놓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바보같은 놈이라는 욕설이 쓰여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우연히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비난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약속된 시간에 자네 집으로 가서 집 앞에서 꼬박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 나스 루티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자네가 명함을 남겨놓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헌담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기분 나쁜 경쟁자가 마침내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앞에서 그에게 창피를 주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 당신에게 기분풀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고상한 짓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뢰가 떨어진 것만큼 당신의 신뢰도 떨어집니다. 명확하게 당신의 목적을 주장하면서도 상대를 침묵으로 응징한다면 오히려 신뢰감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호의 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의견이 삶을 결정한다고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날 사랑해야 해 18세기 초 프로이센 왕이었던 프레드리 비네름 일세는 유별나게 급한 성질 때문에 신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아무런 예고 없이 베를린에 나타나서 두껍게 금도금을 한 참나무 지팡이를 지니고 거리를 할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만 보고서도 사람들이 혼비백산으로 달아나 거리가 통 비어버리기 때문에 호의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들이를 하던 어느 날 길갔던 사람이 미처 그를 알아보지 못해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급에서 어떤 집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그 집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물 입구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너 이 녀석 왕이 남자를 불렀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하느냐 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피하 백성은 덜덜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 집으로 들어가라 하느냐 그는 거짓말을 해서 소질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전하를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피하려고 하다니 그 까닥이 무엇이냐 전하가 두랬기 때문입니다. 브래드립 비네률 왕은 화가 나서 백성의 두려움에 질린 얼굴처럼 시뻘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지팡이를 시켜 들고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한단 말이다 이 멋난 놈아 사랑하라고 비결 어떻게 하면 신뢰의 세번째 기반 즉 듣는 사람의 호의를 얻을 것인가 그 비결은 단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이는 호의는 당신이 그에게 보인 호의와 똑같습니다. 영업의 오맥리언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농담 같지만 이 말에는 진정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듣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줄 계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칭찬은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정직한 의도로 했을 때만 효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칭찬을 하면서 정직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법 당신은 듣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듣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미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듣는 사람은 당신의 거만함을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듣는 사람이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듣는 사람이 어떤 면을 높이 평가하는가? 듣는 사람의 특별한 능력과 장점은 무엇인가? 듣는 사람의 사랑스러운 점은 무엇일까? 듣는 사람이 숨기려고 하는 약점은 무엇일까? 겸손함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장점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듣는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해 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런 호의를 알아내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준 것만큼 혹은 어쩌면 더 많이 되돌려 주고 싶어 합니다. 길이끼리는 잘 어울립니다. 닮은 것은 호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점은 의견, 성격, 출신 혹은 생활 방식 등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나라 사람과 처음 접촉할 때는 불안과 당혹감이 있는데 공통점이 발견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과 내가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과 의견이 같은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공통된 처음에 대한 기억을 말하십시오. 또 듣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스스로 듣는 사람의 친구임을 선언하십시오. 친구들은 경험과 관심을 서로 공유합니다. 멋지고 좋은 일이지만 세미나나 공개, 강연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경험과 관심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싶은가요? 당신은 확실히 어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을 정말 잘 아신 일입니다. 복설때문에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네아 피그를 사육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옆에는 피 박사가 앉아 계십니다. 이분은 동물학자로서 제 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전시된 동물 우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우리를 보면 사랑스러운 동물을 강연장에 청중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오려면 문을 지나게 됩니다. 어쩌면 특별한 물건을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중은 의지에 앉아서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 그 사람들을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상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자기가 나온 사진의 필름을 가지고 필름의 양면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도 좌우가 바뀐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그 필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얘기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선택은 실제 모습이 보이는 쪽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서만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좌우가 뒤바뀐 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우리를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의 모습대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호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친숙하게 들리기 위해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 사람들 앞에서 한 번 이상의 강연을 했다. 청중적 몇 명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다. 청중이 일하는 회사에서 당신도 일한 적이 있다. 청중과 당신이 다 함께 아는 사람이 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럼으로써 당신에 대해 느끼는 불신을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처형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소식의 내용과 무의식적으로 결부시킵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발전과 성공을 전해주십시오. 듣는 사람은 이에 대한 호감을 보냄으로써 보답할 것입니다. 4편 신뢰감 높이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